지금 목소리 잘 들립니까? 아디 뭘로아지님 반갑습니다 음 우리 낮춰 아우 톱타도 오지 않으니깐 감사합니다 아니 원래 이 블라인드가 창문 불빛이 비치면 저렇게 되게 돼있어요 밤에 켜면 불빛이 없잖아 아따 아쉽게 아쉽게 메 sont 호루루님 반갑습니다 어? 스타 14년? 14년정도 있어요 패스로 14년 코레기관사님 별풍선 한계팽가이 감사합니다 백가이 스타 하실거면 스타 정품 사실 필요가 없구요 제 방송국 홈페이지 공지글 보신 다음에 공지글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 립버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니하이 드디어 이 새끼야! 저 아르도채네 아프리카 방송한다고요? 어떤 방송이요? 어떤 방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양은 달라집니다 아 미안요 마린이 말을 안듣네요 총끼임 그러면 한 40만원정도대로 해도 될거 같은데? 조립 본체만 아니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비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한 40-50만원대로 해도 충분해요 샹이형님 안녕하세요 아뇨 전 그냥 일반인입니다 그냥 빨 모아는 새끼 집에서 빨 모아는 새끼 마구의 주차장으로 하와는 새끼가 하와는 새끼가 하와는 새끼가 우정마운하의를 bor상 하와의 머리로 하와의 롯시 하와의 롯시 카드로 칠 저 혼자감 마크좀 마크 잘해라 빈집으로 이 집고있다하면 니는 끝난다 내한테 네 레이스 정신 나간 놈인가요? 어? 어? 상대 빠른 포기 어떻게 된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ㅇㅇ ㄹ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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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어 yes sir i read you 3 part of your name 안녕하세요 hahahaha ahh ahh ah ahh ah sayonara yes sir you want a piece of me boy yes si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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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an't deal there y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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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왁스 안발랐다니까 기름이야 기름 왁스는 뭐지? 괜찮은데 나 저 지금 내 무릎 위에 자고 있어 쥬니어인 왁스 메딕, 히드라를 고쳐라, 인연들아을! 아, CR 써 보여, 아, CR. 아, CR 써 보여. 어, 잔뜩ость원 언제네. 아! 뱃어 잡혔네? 아아... 간박했네... 스캔해줄게 임마! 뱃어 집이지? 집 안에는 망송을 잘 안해 고스트 러시아 아우 쉣 이게 고스트가 러커보다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러커밭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뚫어진단 말이죠 아우 핫템 잡아라 핫템 잡아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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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200이네 스타트홀은 안합니다 얘 GG 좀 보여줘 보여줘야지 보여달라는데 쪼개기는 이 새끼 봉봉이형이 반갑습니다 음! 허허허허허 오면 풀어볼까? 어떻게 되는지 쪼나 멋있다 아 존나 멋있다 멋있기만 해 그냥 단지 멋있기만 하고 뭐 좀 더 좋아해 네 네 네 네